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가격 상승이 있어서 기대할 부분 첫째는 유동성, 둘째는 반감기라고 말씀드렸었죠 어차피 반감기는 때가 되면 돌아오는 거니까 잠깐 이번 접어두도록 하고 유동성 보자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금리 선물 시장 예상 시기가 앞당겨져서 내년 1분기 이후부터 내지 금리가 하락한다는 이 이야기를 이제 다들 알고 계세요 그렇다 보니까 시장이 이미 선 반영이 되어서 암호화폐 상승을 어느 정도 이끌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미국 중간선거 이후에 역사적으로 주식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암호화폐 가격 상승이 있어서 현재 어느 정도 반영을 한 모습을 미리 당겨서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금리 인상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결정적 요인은 바로 물가 상승이죠 즉 인플레이션이요 물가 상승에서 현재 가장 큰 두 가지 요인이 있죠 바로 식량 원자재 7월에 세계 식량 가격 지수를 보시면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 재개 가운데 전월 대비 8.63% 가량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내렸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흑해악만을 통한 곡물 수출을 재개하는데 합의해서 이렇게 지금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또한 유가를 보시면 국제유가 WTI 기준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 수준으로 현재 하락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유가의 흐름 때문에 다음에 인플레이션은 지난달보다는 좀 더 낮게 나오지 않을까 라는 그런 시장의 기대와 함께 암호화폐 상승을 어느정도 좀 견인을 했던 부분도 좀 있고요 가솔린 가격을 보시면 고점 대비 30% 넘게 하락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팻플러스 상황 한번 봐야 된다 말씀드렸었는데 결과값 나왔습니다 텔레그램으로도 공유 드렸고요 단순히 우리가 기사로 봤을 때는 증산량을 하루 10만 배럴로 결정했다 했으니까 아 뭐 증산했구나 그래서 추가했구나 해서 아 이거 호재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전에 오펙 플러스 원유 증산량 추이를 보시면은 이전에 증산했던 보시면 40만 배럴씩 7월에는 64만 8천 배럴 증산했기 때문에 기존에 증산했던 그 증산량과 비교해서는 아주 형편없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이든이 사우디에 방문했는데 결국에는 뺨을 맞은 격이라는 이런 기사가 나올 정도로 아주 결과값이 형편없는 것이고요 이런 증산량을 가지고는 인플레이션을 잠재웠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라는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하지만 백악관에서는 이러한 유가의 흐름을 봐라 지금 하락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인해서 모두가 고통받고 있죠 그래서 바이든이 560조원 규모 인플레 고통 감축법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1월 중간 선거 있죠 그래서 천문학적인 전부 예산을 쏟아부어서 반전을 노려보겠다라는 이런 전략이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제 가을로 갈수록 시간은 이제 러시아 편입니다 왜 그러냐 러시아 유럽의 연경 가스가 저번에도 보여드렸는데요 유럽 10월부터 기온 급격이 떨어지고 10월부터 에너지 수요가 올라갑니다 지난 영상에도 보여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에너지 가격이 상승으로 인해서 이미 가격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에너지 위기 때문에 지금 이탈리아에서도 돈을 풉니다 170억 유로 한화로 22.5천억 원 규모의 후속 지원하는 승인했고 그래서 올해 총 통틀어서 이탈리아 정부가 도입한 에너지 지원책 총액은 525억 유로 한화로 69조 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미국 비농업 고용지수가 예상치보다 두 배 넘게 이렇게 높은 결과 것이 나왔습니다 7억 경기 침체가 일어나고 나서 다시 회복하는 이 사례를 지금 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이제 파란색 선을 보면 됩니다 지금 지난 2020년 2월 이후 29개월 만에 팬더믹 이전 수준을 회복을 하였습니다 지난 10번의 경기 침체 국면에서 고용시장이 제자리를 찾아오는데 걸렸던 평균 기간은 약 30개월이고 즉 평균치만큼 해가지고 지금 회복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회복 때문에 7월 고용이 더 좋아졌고 그렇기 때문에 연준에서는 거침없이 금리 인상이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시장에 어느 정도 그 이야기가 돌기 시작하면서 지금 그래서 8월은 잭슨홀이니까 FMC 없잖아요 9월 FMC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시장 기대치가 0.5%포인트에서 0.75%포인트로 비중이 쏠리는 현상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10년물, 2년물 국채금리 스프레드를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역전폭이 현재 마이너스 40BP 수준으로 많이 내려온 상황인데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전에도 보시면은 이렇게 마이너스 영역으로 간 적이 있었죠 이 영역보다 더 아래로 현재 내려간 상황이고 과거 2000년 9월 수준까지 지금 확대가 되었는데 이때는 다 컴버블이 있었던 때잖아요 그래서 좀 정리해서 보신다면은 통상적으로 장단기 금리 차가 마이너스로 이렇게 역전되고 나서 얼마 가지 않아서 경기 침체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이 빨간색 밴드 영역이 바로 경기 침체가 있었던 영역인데요 이때는 다 컴버블 때고요 이때는 2008년 서프라임 모기지 그리고 이때는 코로나 위기였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현재 마이너스로 이미 진입을 했고 얼마의 기간이 걸리지 모르겠지만 이제 경기 침체가 오는 것은 시간 문제인데 다만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시그널이 포착이 될 당시에도 이 S&P 지수 기준으로 주가는 우상향을 하였었습니다 이렇게 우상향을 하였었습니다 주가는 미리 내려왔다가 지금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것은 실제 경기 침체가 오고 나서는 이렇게 주가가 정말도 안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생각을 해볼까요 현재의 상황 미리 다 땡겨서 이미 경기 침체가 올 것이고 나중에 연준에서는 금리 인상을 중단하거나 금리 인하를 하여서 시장이 어느 정도 좀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는 기대감 자체가 지금 올리고 있는 지금 가격을 올리고 있는 모습이고 실제 경기 침체 국면이 들어가면 다시 한번 떨어지는 모습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좀 고려를 해보고 그리고 또 두 분기 연속으로 GDP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면 경기 침체가 왔다 1947년 빼고 전부 다 경기 침체가 왔다 현재의 상황 이렇게 통계적으로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면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 분명히 나올 것이다 근데 아직은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를 매우 조심스러워 하고 있다 여기까지 자 그래서 경기 침체 국면 진입 확률 현재 확률적으로 서서히 지금 서서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볼른버그 산출 기준으로 말씀드렸고 그리고 중국 대만 왜 중요하냐면 이 대만 해업이 동아시아에서 미국과 유럽을 오가는 주요 항로가 몰려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중국이 자꾸 훈련을 하면은 이 훈련으로 인해서 세계 물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왜 그러냐 대만 해업 분쟁 물류 대란의 볼동 동아시아 미 유럽 항로 한나절이 더 소요된다 그리고 대만 해업 봉쇄에 물류 차질이 불가피하다 더 커진 경기 침체가 우려된다 그리고 중국 대만포의 군사훈련의 세계 물류 벌써 일부 차질 조짐이라는 소식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물류로 인한 물류 악영향으로 인해서 또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영향을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어떻게 전개가 될지도 추가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경기 침체 시그널이 고조가 되고 있다 그래서 10년물과 2년물의 장단기 스프레드가 역전이 돼서 마이너스가 보여지면 마이너스가 보여질 때도 S&P500은 올랐었고 실제 경기 침체가 들어가면 다시 내려가더라 그래서 비트코인이 암화폐의 가격 또한 전체적 세계 경제의 흐름을 피해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러한 흐름도 어느 정도 참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한 유럽에너지 수요가 4분기에 증가하는 거 아까 보여드렸던 그리고 중국 대만 갈등으로 인한 물류 문제 이것도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럼 비트코인 가격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00주 이동 평균선 현재 살짝 걸쳐진 상황입니다 과거 2018년만 2019년 이때 상황 보신다면 200주 이동 평균선을 위로 살짝 살짝 건드려 주면서 상승했던 모습 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200주 이동 평균선을 지켜주면서 계속 올라가는 것을 기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크립토 토탈 마켓캡으로 봤을 때는 200주 이동 평균선을 깨지 않고 지켜주면서 현재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과 다르게 200주 이동 평균선 과거의 패턴도 그렇고 매우 지금 흐름은 좋은 상황입니다 한 분석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현재 바닥 다지는 기간이고 최소 3분의 1은 지났다라는 분석 계속 말씀드리지만 현재는 어떻게 조금 더 싸게 사야 할까라는 걱정 단계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집중해서 봐야 될 포인트는 이더리움입니다 왜냐하면 이더리움 자체와 이더리움에 파생돼서 지금 나오는 것들 이미 시장에서 4배 5배 가까이 펌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얼마 전 에버그린 멤버십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지금 다음 불장 메타가 레이어 2에서 나올 것이다 라는 시장의 해석들이 있더라 그래서 이 레이어 2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드렸고 그와 관련된 코인의 움직임 또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비탈리 부테린 얘기했습니다 레이어 1이 모든 것을 담당할 수가 없고 레이어 2로 확장성 효율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죠 이미 비탈리 부테린 한국에 와 있고 그래서 그의 언급들이 기사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레이어 1 베이스 레이어로서 보안과 연결 탈중앙화를 담당하게 될 것이며 레이어 2 플랫폼들은 유저 친화적인 UI, 저렴하고 효율적인 비용, 거래 속도, 업그레이더 등을 제공해 블록체인 유저들이 더 편안하게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이어 2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겠죠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서울의 레이어 1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서울의 인구들이 너무 집중되다 보니까 사는 곳도 힘들어지고 교통도 매우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주변 도시들이 발달이 되죠 그래서 서울과의 접근성을 좋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도시를 확장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레이어 2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레이어 2, 초기 선점의 위험성은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자꾸 자꾸 바뀌고 있어요 자꾸 자꾸 순위를 갈아 뒤집고 업고 있는데요 재발 방향성이 몇 년 전과 비교하면 매우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계속 새로운 프로젝트가 나오고 관심이 옮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선점이라는 것이 매우 좋죠 왜냐하면 그만큼 수익률이 많이 늘어나니까 하지만 초기 선점 그룹 자체가 초반에 상장 펌핑 후 익절하고 덤핑하는 것들이 많고 그리고 이런 초기 기대감 펌핑 이후 뒤에 인기가 이렇게 시들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다른 것에 집중돼서 그쪽으로 또 자금이 쏠리기 때문에 그래서 또 다른 구조대가 올 때까지 좋은 보안 경우가 지금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대가 안 올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초기 선점이라는 것이 물론 큰 수익을 줄 수 있겠지만 그만큼 리스크도 있다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에 있어서 레이어 2에 대한 관심도가 집중되고 있다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로 이더리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POW입니다 이더리움, POS 병합 오늘 9월 19일에 계획된다 저번에 말씀드린 거 그리고 이더리움 더머지 업그레이드가 상승전 주도 하나 기대감 있죠? 그래서 시티그룹이 이더리움 머지 이후 디플레이션 자산을 예상한다 이런 얘기들 쭉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머지 업그레이드 이더리움 총 이런 업그레이드 과정에서의 지금 첫 번째 단계이고 서지, 벌지, 플러지, 스플러지 등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 바로 이 채굴자들의 움직임입니다 이더리움 POS로 가버리면 이 채굴자들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붕 떠버리죠? 그들이 갈 수 있는 게 비탈리 부테린이 이더리움 클래식은 좋은 체인이다 하면서 이더리움 클래식으로 가라 이런 식으로 좀 간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데이터 분석업체 메사리가 채굴 산업인 이더리움 머지 즉 POS 전환 이유를 대비하고 있다 그래서 이더리움 클래식으로 리디액션을 고려하고 있다면 일부 기업은 머지가 실패할 가능성도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말씀드렸지만 원래 이더리움이 있었고 이더리움을 그대로 가져간 것이 바로 이더리움 클래식이고 여기서 포크되어 나온 것이 현재 이더리움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죠 이더리움 클래식 이외에도 몇 개의 코인들이 있지만 제가 채굴 전문화는 아니지만 이것을 전환시키는 게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마 현실적 대화는 이더리움 클래식이더라 한 가지 또 움직임이 있어요 이게 지금 중국 주도의 움직임인데요 중국 채굴 업계의 거물 POW 기반 이더리움 하드포크 여론을 주도한다 이거 기사 보셨겠지만 비트메이나 해시레이트를 이더리움 클래식 네트워크를 이전한다 이더리움 클래식으로 갈 건가 봐요 근데 이 챈들로 걸을 봐야 됩니다 커뮤니티에서 작업 직면 POW 기반 이더리움 하드포크를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즉 이더리움 클래식이 아니라 이더리움 W 즉 이더리움 POW 이 코인을 따로 또 하나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로 자금이 쏠릴 거라는 지금 시장에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비트코인 하드포크와 유사성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당시 2017년 때 비트코인이 하나 더 생긴다 했을 때 즉 비트코인 캐시였어요 이게 이제 하드포크 돼서 하나 생긴다 했을 때 아 이거 비트코인 둘로 쪼개지면 가치가 하러 간다 이런 의견들이 되게 많았었습니다 근데 실제 비트코인 캐시가 나오고 나서는 또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트코인하고 같이 또 상승을 했었는데요 당시 하드포크 이후의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때 비트코인 캐시 난이도 조정 하드포크였어요 이때 비트코인 캐시 급등했습니다 자 보시면 기사 어떻게 났냐 비트코인 가격은 내려가는데 비트코인 캐시 가격은 오히려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시가총액으로는 비트코인 다음으로 2등을 할 정도로 엄청난 상승세를 보였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고점대비 24.91% 급락했고 비트코인 캐시 가격은 400%가 넘는 상승률을 보였었습니다 이게 왜 그랬냐 이때는 우지안이 시장 참여를 하고 있었고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우지안을 비롯한 중국 자본의 이런 펌핑 때문에 많이 올랐었습니다 자 지금의 이더리움에 있어서도 물론 이더리움 클래식이 있지만 중국 주도와의 이더리움 POW 코인을 따로 만든다면 지난 비트코인 캐시와 같은 그런 현상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할 수 있을 것인데요 비탈리 부테린 이더리움 POW 하드포크 생태계 혼란을 야기할 것이다 또한 이더리움 POW 하드포크 지지자는 빠르게 돈 벌려는 속셈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다들 돈 벌려고 투자하는 것이고 이러한 자금의 흐름이 어떻게 가는지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생각이 드네요 펜미니 트위터로도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이더리움 POS하고 POW 두 개의 체인으로 분리가 되면 즉 POW 코인이 또 나오면 중국 채굴자들이 POW 체인에 대한 강력한 이념적 추진을 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더리움 POW 기반 코인이 중국 지원이란 것에 대한 근거를 뒷받침하는 것이 바로 저스틴 선의 이런 행보입니다 저스틴 선이 100만 개 이상 이더리움을 보유하고 있는데 일부를 이더리움 W 즉 POW 기반 하드포크 체인 커뮤니티와 개발자들에게 기부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러한 여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래소 후업이 중국 거래소죠 이더리움 하드포크 토큰 거래를 지원 예정이랍니다 그래서 이런 중국에서의 움직임 반드시 챙겨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더리움 W 하드포크를 지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드포크 지원하는 거래소에 이더리움을 두던지 아니면 메인지가 메타마스크가 될 수도 있고 디센트 하드월렛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러한 대양 가능성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더리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레이어1과 레이어2 생태계 그리고 POW 코인이 따로 하드포크돼서 나올 수 있다 중국 주도의 움직임 이거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이번에 비탈리 부테린이 한국에 와서 많은 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코리안 블록체인 위크 임팩트가 시작이 됩니다 당장 내일 월요일인데요 그래서 비탈리 부테린이 기조연설을 하는데요 저 또한 내일 미디어 자격으로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가서 비탈리 부테린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한번 들어보고 여러분들과 또한 중요한 정보 공유를 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께 좋은 정보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